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체육계 현안 질의가 열린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체위 위원들은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집중 난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전력강파위원회에서 나를 1순위로 올려놔 감독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협회장 4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